하나, 둘, 셋. 멸치 마늘. 계란. 먹으러 왔다. 먹으러 왔다. 먹으러 왔다. 먹으러 왔다. 닭새우 처음 먹어보는데 된장국에서 먹어보는 거. 뜨거워. 고춧가루 scal. 언제 전에는 함께 먹으러 왔다. 찾아뵈고. 여기가 그런 곳이야? 아니?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 아마 차 타고 이동할 거야 여기가 다 철수하시는 느낌이야 회식 화 가는 자리 같아 세상을 정복하고 싶었는데 그치? 너무 아쉬워 가불쌀이 맛있어요 금오름까지 대다주십니다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대단히 가고 싶어 이동해서 여행 다행이다 비닐으로 가르치다 도전이 가르치다 금방 사이 안 된다고 안 돼 죽어 저 프로들도 시도 안 하는데 우리 오름투어 갈래? 아니면? 오늘? 이거 사실 트래킹 하거든 진짜? 트래킹형 크로크스 진짜? 응 이 여행 때문에 저의 종목자가 이 여행 때문에 저의 종목자가 이 여행은 독책 쓰는 거야? 여기 너무 다르다 그치? 여기 뭔가 포토스팟인 것 같아 아니 오빠 거기 그냥 길 잃는 스팟인 것 같은데 포토스팟이라고? 그렇게 막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사장님 크모름으로 오세요 해봐 크모름으로 오세요 귀여워 크모름으로 오세요 우리 밖에 없는데? 그럼 좋지 뭐 잠세 냈는데? 내가 먹고 싶은데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염소 먹을 거야 아 나 이름 감상 너무 오래 어 여깄다 어디? 여깄어 얘 무서워 나 Brussels 그랬기 옛날에는 염소 모양이 악마라고 생각했던 거야 잘 부탁드립니다 없어요 진짜야 오 알아 바로 알아 싸늘하게 식는 거 봐 한번 해보자 그럼 거긴 탐방러야 남자 여기 이쪽 위로찾기 화내면 지는 거다 아우 써있네 5단계는 찾다가 화난다고 하긴 하더라 아 진짜? 거미줄 제거 대나무 거미줄이 많다고 하긴 했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긴 아니야 여긴 안에 들어온 거 같죠? 아니 근데 이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? 가봐 여외로 이쪽이 답일지도 방글빙글 동네임 방글빙글 동네임 아우저분 동네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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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네임 우리 동네임 여기 파티는 거 아니야? 못 나가 동네임 왜? 막혀있어? 여기 치워야 돼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어? 나왔다 나왔다 출근아 땡땡땡땡 땡땡땡해 괜찮아 땡땡해 그러나 왜 이끌는데 여기 동네임 겨울은 진짜 예쁘다 대현 남길 잘 보이는데 그래도 집안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정차 사먹는 거거든 진짜 탈출할 수 있겠지? 우린 이 길에서 전화하는 거 아니야? 못 나오기서요! 우리 살아볼 수 있습니깐 독성 탈출 위로! 발발한 거! 뭐 안 보이잖아! 여행이 왔나? 이쁘다! 탈출! 뭐야? 탈출했어! 탈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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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탈출한 다른 border 이걸 타고 오셨어요? 설치! 제거지에요 아.. 아.. 우와.. 하하하하 우와.. 하하하하 아, 너무 귀여워. 아, 어머니 너무 귀여워. 아, 어머니 너무 귀여워. 저기, 이번 배 타는 게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. 아, 진짜? 가을목이가 되게... 맞아요, 엄청 높게. 물자마자 부어오르던데요, 이렇게? 응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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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가 진심으로 다 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에 따뜻한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쁜서에 조금 더 넣어요 이제 조금만 넣어요 이렇게요 되돌렸어요 외모님이 도착하니 갑자기 들리지 않아서 막을 찾은 아이들 Uber 하나씩 한장날드 이쁜거 아저씨가 너무 맛있어 이게 약간 척척같아 하나 뭐까지 했는거 같다 좀 긴데? 아니야 아니야 애매해 이럴가 보자 고춧가루 양파 양파 안녕 안녕 끝 벽 바꾸지 않아, 포기할 수 없어. 네, 제 정변에 대한 건강식품 의료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